이 시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왜 이리 와요. 여기 씨 성우.. 나 여기 계약서 왔는데.. 여기 계약서 왔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 전화가야 되고요.. 잘하시죠. 이렇게.. 이 시장은 자세히 구입하는 곳이네요. 뭐지? 찍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싸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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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과차 먹을까요? 싸과차 먹을까요? 싸과차 먹을까요? 싸과차 먹을까요? 싸과차 먹을까요? 아이스. 아이스. 저는. 뭔가를 할 때 차가워. 아이스. 무슨 거 봐야지 커피. 인생 아슬게. 감사합니다. 이자차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야시 할 거다 이거. 아 근데 저거.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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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일날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인가요? 아메리카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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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이거 안 드세요? 살이 덧 빠진 거 같은데? 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진이 형처럼 내고 올게 아 근데 진짜? 오오 어! 잘 먹나? 저 고픽이 사먹네 정훈아 잘 먹을게 태질럿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태질럿 아메리카노 먹을 거예요?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멀리서 훈련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제일 먹고 싶어하는 게 커피였는데 멀리까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올해 좋은 성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많이 했죠? 네 너무 진짜 여기 카페에서 사실 먹고 해서 호텔에서 밥 먹을 때 나오는 그런 커피 아니면 그냥 편의점 커피 마셨는데 커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료가 많아가지고 많이 좋아 고맙다고 선수들 다 좋아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푸이 쌍화차 먹은 거 같던데 네 됐겠죠 쌍화 쌍화차 쌍화차 상하차 말고 쌍화차 쌍화차 맛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성격도 첫날에는 낙가려서 그렇지 지금 너무 적응 잘하고 있고 장난도 많이 치고 훈련도 너무 진지하게 임했는데 준비 잘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하기 못 출게 으흐흐흐흐흫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하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안녕 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